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26일쯤에 본의에 의해서 다시 재표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공천개입 의혹이 더해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토마토 보도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신규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은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과거 명언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길은 다 김건희로 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끼어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과거에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뚜렷한 5대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선 때 많은 구호를 외쳤었는데 이제는 이채양명공주라고 해서 공천개입까지 하나 더 끼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채양명공주입니다. 그래서 이채양명공주인데 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지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천개입의 범죄 혐의를 두둔하거나 희석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천개입 프레임을 갑자기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에 공천신청했다가 실패했다라는 실패한 로비라는 어처구니없는 프레임으로 이걸 또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속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권력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공천개입을 위한 여론조사만 돌려본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측근, 배우자가 호가호의해가지고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 혐의다. 거기에 김건희 씨가 지금 얼마만큼 연루되어 있는지가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마 저는 이 공천개입 사건을 정리하기가 저는 윤석열 정권이 매우 곤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보도가 어떤 게 나올지 감화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체적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아니면 녹취록까지 나올 수도 있다.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지효 부대변인도 이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죠? 박광연 뉴스 토마토 기자가 이 상황은 장기전이다. 박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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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광 기자인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장기전이다. 아직 남아있는 취재 포인트가 많다. 보도할 거리가 아주 많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저 얘기가 도대체 뭔가. 사실은 뭐 쉽사리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니 영부인이 여당의 공천 내용을 하루 전에 어떻게 알았으며 이걸 또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또 전달할 수 있었나. 사실은 영부인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당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정말 당 지도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명태균 씨에게 또 알려줬고. 명태균 씨가 공천받은 김영선 의원한테 또 이걸 또 알려주면서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광을 팔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논란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 저도 깜짝 놀랐고. 앞으로 더 많은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 이 사항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당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걸 가지고 뭔가 밝히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 진상규명 대책위가 출범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국민의힘은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누가 와서 공천 신청서 냅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든지 대통령실이 있는 한남동 주변을 배회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현수막을 틀고 자기를 어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국의 핵입니다. 사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보다 김건희 여사의 언론 노출도가 더 높습니다. 저는 다분히 김건희 여사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경쟁하는 내가 내가 더 먼저 언론에 노출되겠다. 약간 경쟁심이 있는 게 아닌가. 경쟁심이. 어그로리라 그러죠. 비판적 언론 보도도 나는 관심을 받아야겠다. 어쨌든 내 이름이 많이 나오면 돼? 관심 받아야겠다.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김지호 부대변인 말씀도 맞습니다. 공천을 잘못했다. 그런데 공천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천이라는 것은 공당에서 추천하는 걸 공천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천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걸 우리가 사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사천이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당의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자의 공천개입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처벌조항까지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공천개입 사건, 김건희 씨에 의한 공천개입이 두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22년도 5월달 재작년 재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있었던 그 선거고요. 저는 이걸 1차 개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1차 개입이고 2차 개입은 뭐냐면 이번 총선이죠. 지난 총선 때 2024년 2월에 소위 말하는 7부의사 회동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2차 개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너무 의아한 점은 이겁니다. 1차 개입과 2차 개입이 통틀어서 주요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1번 김건희 씨. 권력자죠. 권력자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배우에 등장하는 윤석열. 세 번째가 명태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준석 대표예요. 왜? 1차 개입 때는 본인이 당 대표였고요. 2차 개입 때는 김영선 의원이 공천개입의 희생양으로 떨어져 나왔을 때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 만나가지고 그 오리알의 표면을 좀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딱 닦으면서 이거 쓸만한 오리알인가 아닌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개입자들은 사실 여기에는 김영선 의원도 주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이준석 이 네 명이 더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명태균이라는 자는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활동하는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말을 빌리면요. 이분이 어떻게 공천에 대한 내용을 공관위보다 먼저 알고 본인 그룹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매 사안마다 공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야 김영선 공천 됐다. 바꿔라. 그리고 1차 개입대. 그리고 2차 개입대는 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전화 왔어. 보도자료 내서 빨리 기사 내서 여사 갖다 줘. 이 두 가지에 걸쳐서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자는 먼저 알 수 있느냐.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종호 씨 있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도 별 4개 달아준다라는 걸 8개월 전에 미리 알고 있고요. 임성근 사표 쓰지 마. 이거 정리해야 돼. 이게 이종호와 명태균이 도대체 뭐길래 김건희 씨와 연루설만 나오면 모든 정보를 다 미리 알아가지고 사유화, 권력을 사유화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네요.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국정과 당무를 이 명태균과 이종호한테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고 그것은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지금 불어져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그럼 김건희 여사에게 당무를 그것도 아주 비밀스러운 공천 관련 당무를 보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런 의심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가 1차 공천 개입에서는 명태균 씨 말을 빌리자면 대통령하고 상의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김영선이라던데 나는 김영선. 그리고 Y와 K가 아주 치열하게 옆에서 방해됐다고 그러니까 윤핵관, Y, K 두 명. 윤핵관보다 명태균이 더 윤핵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요새 보수 패널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쓰는 사인인데 공천 개입 좀 하면 어떠냐? 요게 서정훈 논리입니다. 서정훈 변호사 논리. 나 너무 논리인가? 처벌 좀 없다는 거죠. 처벌. 사인이 뭐 공천 개입하면 어떠냐?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누군가는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인지 누군지 그다음에 당무를 옮겼다면 당직자라면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이 잡아야죠. 그리고 1차 개입에서는 명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잖아요. 나는 김영선인데 분명히 명태균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조사를 해야죠. 대통령이 김영선이라고 지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투표로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이지. 정당이잖아요. 윤석열 당, 김건희 당이 아니잖아요. 정당이면 이 부분을 밝혀야죠. 그렇네. 이게 헌법 위반이 중요한 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니까 우리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명백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당 규정이 헌법 8조에 나옵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나아가서는 정당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총선에 민의를 왜곡시키는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제가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범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자꾸 완결성 운운하는데 이건 이준석 의원 논리지만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꽂아서 처벌받았습니까? 아니 여론조사 두 군데를 돌려본 것만 가지고도 선거 개입이다 이래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받아서 2년 처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중에 2년형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당시의 검사는 윤석열.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2018 고합 119 판결을 좀 읽어봐라. 그거 구글에만 쳐도 나오거든요.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나와요. 읽어볼 수 있어요. 판결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청 개입이라는 거 아까 서정욱 변호사 논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에 붙어먹어서 함께 했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고요. 공범 아니더라도 공모 안 했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은 사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입어가지고 호가호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그 권세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개입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망언이고 궤변인 거예요. 국민들이 누가 그걸 동의합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 김건희도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공당에서도 공천에 대해서 그 개입을 못 막은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밀었다라고 하는 김영선이 공천이 됐고 또 하루 전에 알고 모든 것이 판때기가 거의 사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조작되면서 결국에는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민주성 이게 다 파괴가 됐는지를 이거 조사 안 하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행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한 게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준비도 했고 여성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전략공천을 했다. 불과 2년 후에 이 사람을 컷오프 시켰어요. 불과 2년 후에.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개혁신당에 가서 뭔가 딜을 시도했는데도 개혁신당에서도 결국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정말 거부할 사람을 2년 전에는 보궐에서 확실한데 공천을 줬다? 제가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정말 정치 경력이 없고 개혁성이 있고 뭔가 젊은 정치 지망생인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말이 맞죠. 이분이 4선 의원의 10년 동안 원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갑자기 경남 진짜 꽃밭 같은 지역구에 공천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정말 무습게 하는 국민의힘의 나쁜 태도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 언론에서 안 짚고 있는 걸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천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개입한 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정당 내부에서 보면 이준석 의원이 1차 개입 때 당대표였거든요. 당대표면 모든 선거와 공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관위를 만들면 위원장을 임명해서 공천을 관리하고 추천자를 올리면 당대표가 마지막에 직인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개입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창훈의 창이 꽂힌 거고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를 공천관리하라고 공관위원장 임명한 게 정진석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를 임명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하늘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임명한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2023년도 4월 달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제는 말한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정진석 의원하고 사이 좋냐고. 지방선거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내가 당대표였고 내가 책임을 지는 최종 책임자인데 막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정진석 위원장에게. 그런데 정진석 위원장이 하나도 안 듣고 용산하고 좀 내통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 인터뷰를 보시면.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 그때는 당대표였는데 같은 시기에 치러진 같은 공관위가 두 개가 병렬적으로 있는데 정진석 공관위에다가는 지시를 했고 윤상현 공관위에다가는 그럼 지시 안 했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윤상현 의원을 공관위원장 선임했고 그분이 알아서 다 1임에서 한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직법 체계에 안 맞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의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라고 본인을 늘 브랜드 메이킹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김영성 공천에 명태균이 개입했다.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니까 내가 당대표로서 그럼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몰랐다. 내가 좀 무능했다. 얘기를 해야 말이 성립이 되고 종결이 되는데 그거 나랑은 상관없고 다 윤상현 의원이 한 거야. 이래버리면 이준석 의원은 뭔가 감출 게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내지는 정말 본인의 무능조차도 자백을 안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과 지금 배치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핵심인 것 같아요.